해발 800미터의 산비탈에 자리 잡은 브레제 마을 돌판을 얹은 지붕이 옛날 강원도의 너와집을 연상시킨다 비탈길을 따라 마을 골목으로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신다 단추란 살림살이 손님을 위해 할머니께서 양고기를 데운다 그리고 장수촌에서 빠질 수 없는 요구르트 키셀로 물라코도 듬뿍 내오신다 물라코는 산촌 사람들이 매일 만들어 먹는 음식 거친 빵과 시큼한 요구르트가 이곳의 주식 산골에서 소박한 인심을 맛본다 한때 2000명이나 살았다는 이 마을은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떠나 500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이제 아이들도 귀해서 학교도 문을 닫았단다 마을 어귀에 있는 부고판 닉그롤록 장례식뿐 아니라 사후 40일째에도 부고를 한단다 최근 돌아가신 분 중 연세가 많으신 분이 90세와 88세 100살 넘는 노인이 많다는 장수촌은 이미 옛말이 됐다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행복에 대해 물었다 여전히 행복을 지하려는 시간이었다 여전히 밝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았으니 왜요? 여기는 바로 여기 정량이 없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약어민 여기에는 약한 약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약한 약한 отдъ OF GREQUERE 사라져가는 장수촌 브레제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부지런하게 일하고 현실에 만족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리라